오늘은 나만의 AI 캐릭터에게 자유롭게 옷을 입히고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쇼핑몰의 옷사진을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AI 캐릭터에게 스타일링하는 과정을 배워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채널의 전속 모델인 하얀 고양이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를 좀 보세요.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옷의 출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요. 이 블라우스의 레퍼런스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현실 옷사진이에요. 진짜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 더보기의 쇼핑몰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렇다면 과연 현실 옷 레퍼런스는 AI 캐릭터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디테일 체크 들어가 볼게요. 카라 부분의 리본과 꽃 장식 디테일을 봤더니 똑같이 구현됐어요. 동글동글 단추와 너플러플 소매 디자인도 정확하게 반영됐고요. 어깨의 실루엣과 그림자 처리까지도 매칭됐어요. 심지어 머리카라까지도 붙어왔어요. 이건 제가 이 사진을 눕기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생긴거에요. 이번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생성한 영상이에요. 뒷배경에 있는 머리카락을 지우고 의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사라졌어요. 머리카락은 수정해도 옷은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신 영상과 똑같은 의상을 입고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매번 같은 의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각도나 자세를 바꿔도 캐릭터와 의상의 일관성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어요. 혹시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 아니냐고 궁금해 하실까봐서 옷 몇 벌을 더 준비해봤어요. 아예 패션쇼를 시켜보려고요. 이번엔 고양이 캐릭터에게 다양한 직장인 출근룩부터 캐주얼한 무드까지 스타일링 해봤어요. 상의 하의 신발까지 전부 쇼핑몰에서 파는 현실모티브 옷들인데요. 무작위로 고른 거지만 아주 찰떡같이 어울리죠? 그럼 이번엔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AI 툴로 캐릭터를 새로 생성하는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캐릭터를 재사용할 거라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캐릭터를 만드는 자세한 과정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하얀 고양이를 생성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설명의 더보기에 있는 AI 툴에 접속해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New Project를 눌러 캔버스를 생성해주세요. 캐릭터 생성을 위해서는 16대 9로 만드는 게 좋아요. 여기 캐릭터 메뉴에서 캐릭터 시트라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캐릭터 설명을 적으면 캐릭터가 들어있는 시트가 만들어져요. 시트에 들어있는 개체를 조각조각 분리해야 돼요. 레이어를 3장으로 복사해주고 각각의 레이어를 크롭으로 잘라서 저장해주면 돼요. 저장된 이미지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Consistent 캐릭터 메뉴로 가주세요. New Character를 클릭하시고 방금 쪽에서 저장한 이미지를 모두 올려주세요. 그리고 Train을 클릭해주세요. 이 과정은 내 캐릭터에 대한 모습을 훈련시킨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캐릭터를 등록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캐릭터를 무제한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생성되는 이미지마다 똑같은 얼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옷을 적용하기 전에 AI 캐릭터에게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기본 이미지가 필요해요. 메인 메뉴에서 캐릭터 메뉴를 클릭하고 Consistent 캐릭터 메뉴로 가주세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영상의 화면 비율을 선택해주세요.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앞에서 등록했던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사무실에 있는 고양이를 만들고 싶어서 회의실 배경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때 옷 표현은 아름다운 블라우스를 입고 전문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이 주는 분위기예요. 옷의 생김새는 아무 의미 없지만 내가 적용할 레퍼런스와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 매우 중요해요. 자다 일어난 것 같은 부스스함을 표현해버리면 내가 나타내고 싶은 블라우스 느낌과는 다르게 이질적인 느낌을 주거나 아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버려요. 이런 이미지가 생성됐어요. 사무직이고 사랑스럽고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있어요. 적어도 힙합 스타일의 반항적인 느낌을 주는 건 아니라서 의도한 대로 된 건 맞아요. 근데 고양이가 입고 나온 기본 블라우스가 본인 털로 만든 블라우스같이 생겼어요. 이제 고양이 털 블라우스를 예쁜 옷으로 바꾸기 위해 쇼핑몰에서 레퍼런스 사진을 가져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의상은 최대한 올바르게 나온 이미지로 준비해주세요. 가려진 부분이 있거나 옷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우면 그 부분은 AI 툴이 맘대로 그려버릴 거예요. 디테일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굳이 눕기를 딸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입고 있는 채로 배경과 함께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약간의 후보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배경이 없는 사진을 쓰는 게 후보정을 안 하는 지름길이긴 해요. AI 툴로 돌아와서 AI 에디터 메뉴에서 인서트 오브젝트로 가주세요. 레퍼런스 오브젝트에서 입히고 싶은 옷을 선택해주세요. 영역을 지정해줄 도구를 선택하고 옷 부분을 색칠해주세요. 중간에 끼는 볼펜이나 손가락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입고 있던 옷사진이 고양이 캐릭터에게 찰떡같이 어울리게 만들어졌어요. 내친 김에 치마도 입혀볼게요. 패션쇼를 하는 기본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 옷을 입혀보았는데 마음에 안 든 상황이에요. 입혀봤더니 치마 길이가 너무 짧고 상의와 어울리지 않아서 좀 긴 치마로 바꾸고 싶어요. 당연히 고민할 필요 없이 다시 적용해주면 끝이에요. 한 번 입혔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변경해주면 돼요. 대신 수정할 범위를 잡을 때는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차지할 공간을 고려해서 지정해주세요. 넓고 긴 치마를 입혀야 돼서 영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스타일이 나름 어울리는 것 같고 좀 전보다는 좀 더 낫네요. 뒷배경이 깔끔하지 않으면 옷은 제대로 입혀져도 불필요한 요소가 딸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물 모델의 머리카락이 딸려오거나 나무 배경이 함께 그려지기도 해요. 상당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후보정이 필요해요. 별거는 없고 그냥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AI 에디터에서 이레이저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지우고 싶은 부분을 영역으로 잡아주세요. 원본 사진에서 딸려온 나무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정밀할 필요는 없고 무심하게 툭툭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옷의 형태는 그대로 남기고 나무만 알아서 없어져요. 머리카락도 같은 방식으로 제거해주면 후보정은 끝이에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해볼게요. 맨발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할까요? 신발을 신기면 되는 거예요. 챕터 2단계에서 보셨던 방식으로 신발을 신겨주시면 돼요. 이제 그건 너무 쉽지요? 어떠신가요? AI 캐릭터의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었어요. 쇼핑몰에서 파는 현실 옷을 스타일링하고 각도와 자세를 바꿔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무한히 창의적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